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작가 고 이상무 화백을 아십니까? 이 화백의 만화 주인공으로 유명했던 도코타 캐릭터가 명예 마포구민으로 위촉됐는데요. 앞으로 구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줌과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만화 주인공 도코타 캐릭터를 명예 마포구민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는 도코타 컴퍼니 박슬기 대표와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화 주인공 도코타 캐릭터를 명예 마포구민으로 선정하고 관련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도코타 캐릭터는 고 이상무 화백이 1971년 마포구 염리동 작업실에서 제작한 만화 주인공으로 현재는 이 화백의 딸이 도코타 인형탈을 쓰고 마포구 주요 명소를 찾아 구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는 명예 마포구민 선정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 만화가의 캐릭터로 구민들에게 추억과 희망을 안겨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